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조픽입니다 오늘은 초콜릿 아이스크림 빵 초콜릿 과자 이렇게 초콜릿 디저트들을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queries 치즈소스 아삭아삭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용 치즈가 정말 맛있어 치즈가 정말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날 치즈볼 오돌뼈 너무 맛있어 후추 치즈가 엄청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팽이버섯 다음엔 매운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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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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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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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